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번째 이야기 우리 부대에 소름 끼쳤던 고문관 내가 처음 간 부대는 12사 GOP 부대로 4천 계단으로 유명해서 다큐에도 자주 나오고 겨울이면 우리나라 최저체감 온도로 뉴스에서도 취재울 정도로 생활 자체가 고역인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선임들은 굳이 후임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후임들은 힘들어하면서도 내무생활은 자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은 빨리 간다고 좋아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나는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에서 건드리지 않는 선임과 알아서 일자라는 후임을 끼고 편하게 1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 그때까진 군생활 편안해 국내에서 힘들다고 유명해서 다큐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곳에서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GOP에서 내려가서 생겼다 GOP 부대는 세계의 대대가 1년씩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부대 중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두고 3대대 GOP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은 민원은 남겨두고 서로 전역자와 고문관을 교환하는 형태로 남겨두고 자리를 옮겼다 나는 내려갈 때는 갑병장이 되어서 내 위선인들은 다 GOP에 남게 되고 내가 최고참인 채로 내려갔다 내려와서 새로운 3명의 후임을 맞이했는데 어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일병 A는 다리에 박은 철심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상병비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며 두서관 관리병이라고 했다 마지막 일병 씨는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면 어눌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했다 진짜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GOP 철수 기념식 때 삼겹살과 막걸리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새로 만난 아이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었는데 일병 A는 원래 N쪽 관절이 안 좋아서 당연히 군대를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게 되었고 훈련소 행군 때 무릎이 완전히 나가 철심을 박은 채 국군병원에 다니며 재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원빈이 십자인데 파열로 군대에서 의가서 전역한 걸 알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국내에서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희귀병이라 그에 대한 군법이 없어서 따로 신검을 받을 때 2급을 받고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신병 씨가 보이지 않아 내가 찾으러 갔을 때 생활관에서 내 마투임인 상병이 모포를 두르고 있는 신병 씨를 보며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끼야 나오라고 하잖아 나는 그때까지 후임에게 욕을 한 적도 없었고 선임에게도 욕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투임의 욕에 깜짝 놀라 멍하니 상황을 보고 있었다 안 돼 나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가 신병 씨는 침대에서 모포를 말고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니 밑에 신발 있잖아 신고 나오라고 그러자 씨는 말했다 아니라고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나는 그 당시 너무 황당한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후임의 마투임은 나를 발견하곤 담배를 피러 나갔다 야 씨야 왜 그래 밖에 삼겹살 거의 다 먹어가 한 점에라도 해야지 술 한 잔도 하고 경장님 저 진짜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마투임에게 다가가 담배를 어져 피며 물었다 쟤 왜 저러냐 모르겠습니다 같이 막걸리를 나르다가 갑자기 내팽개치더니 침대 위로 올라가 저럽니다 나는 그때 정말 귀신을 보낸 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전역할 때까지 느낀 건 A B C 모두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군대에 오면 안 되는 애들이었다 요즘 군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할 수 있으면 돼야지 잘 뛰어다니는 연예인이 공익관계 뭐가 나빠 이유가 있나 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도 감살수가 없게 된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애들도 군대에 오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가지고 군대에 안 오는 것 그 사람들 때문에 와야 했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 성뜩했던 여자 제가 홍대 쪽에 살았고 자전거를 타고 상암동 홈플러스에 가서 과자나 음료를 사오곤 했습니다 연남동 철길이 지금은 공원에 됐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모래내 시내가 부터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상암동까지 갔다 오곤 했죠 시기는 많이 추워서 사람이 없던 걸로 기억되는 기억에 대충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월이로 가로질러 다리가 지나가는 길 중간이었는데 다리 밑으로 의자가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지금은 운동기구와 새통천지지만 합정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가면 도로가 모래내를 위로 가로지르는데 아마 그 밑쯤 되리라 생각됩니다 홈플러스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의 왼쪽을 보니 그 다리 밑에 의자 있는 곳에 웬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 추운 날 앉아있더군요 제가 헷갈리는 것 그 사람이 머리도 길고 옷도 죄다 검은 옷에 검은 치마에 캐리어 검은 캐리어 같이 짐을 가지고 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지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순간 너무 전체를 검은 옷으로 입고 머리도 너무 길고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하더군요 근데 다시 보러 가보잔 이 순간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그 자전거 길을 밤이었고 춥긴 했어도 누군가 가면서 보긴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저같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겨울에도 빨리 지는데 올블랙의 머리도 길게 늘어뜨린 채 그 추운 날 밖에서 사람이 잘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겨울에 밤이 되면 그 자전거 돌오는 등을 별로 켜놓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실루엣으로 올블랙으로 옷을 입은 머리 길어 보이는 여자분을 봤을 때 추워서 저러고 노숙은 안 될 텐데 한 생각과 잠시 후 사람 만나 하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들 때 좀 섬뜩했네요 참고로 여름에는 거기서 누워서 자는 분도 가끔 봤는데 겨울에 등도 안 껴졌는데 추워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죠 여자 홀로 올블랙으로 옷 입고 있던 분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뭘 본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 저처럼 보신 분이 있으면 경험담 좀 부탁드려요 살아가면서 귀신 본 적은 없는데 진짜 그날은 왠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블랙룩 좋아하는 외국인이 놀라왔다가 쉴 곳 없어서 거기 내려와서 쉰 거라면 어이없긴 하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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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